동남구 자율 방범대 전임 지회장이 예산을 유용하고 방범 순찰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동남구 자율 방범대 지대장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임 지회장의 빌의 의혹을 꺼내들였습니다. 하지만 빌의 의혹의 당사자인 전임 지회장은 다른 의도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심소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자율 방범대의 일부 지대장들이 전임 연합대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연합대장이 각 지대별로 지급돼야 할 실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방범 차량을 마치 개인 차량처럼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 새로운 연합대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실시했고 2월 새로운 연합대장을 선출했지만 전임 지대장 측 인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경찰서 측에서도 신임 연합대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유리비가 있어요. 간식비하고 시에서 유리비로 연합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대별로 100만 원씩 신청한 금액을 각 지대별로 자기가 이뻐하는 지대는 더 주고 미워하는 지대는 팍 삭감해서 덜 주고 했거든요. 순찰차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해서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몇몇 지대를 선동을 해서 그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천안TV는 전임 연합대장 A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 역시 할 말은 많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자율방범대 전체라면서 정중하게 취재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한편 중간자 입장인 천안 동남경찰서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한편除 relevant